자 이제 뭐 시티게이트 조금 끝났고 잠깐 아이템 정리 팔거 팔면서 돈이 지금 천 몇 골드 밖에 없죠 좀 팔거 팔고 그래도 동료들의 특징은 많이 이제 익숙해졌죠 왜냐면 이제 내가 하면서 동료들을 많이 많이 설명해줬잖아 동료캐스트 하면서 자 아이템을 좀 팔아서 동료캐스트 팔아야지 네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잠깐만 어 롱소우드 쓸 수 있는 애가 세번 반경 다 필요없어 팔구요 팔고 팔아 팔 팔아 슬링 슬링 슬링을 판다라 슬링 팔아 슬링 샤더 암워드 설마 저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저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보석을 정도 팔까요? 어? 저건 뭐야? 야, 음목걸이구나 자, 그린스톤 진즈목걸이 진즈목걸이가 저거밖에 안돼? 세개밖에 안돼? 금목걸이 글로드 음반증 빨리 돈을 만들어야 돼 지금 돈이 개뿔 하나도 없어 여기 게임하면서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 스크롤 돈을 썬다고 돈을 다 써가지고 아직 거지가 되어버렸죠 아, 이거 근데 어디다 썼었나? 렐럴 눈물목걸이 그렇게 비싼 그거는 어디다 썼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나서 그렇지 분명히 어딘가에 들어갔었어 뭐 이것도 좀 팔고 야, 진주는 40개나 되네 진주 10개는 나쁘고 이게 보석들이 어딘가에 조금씩 다 들어갔었어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거 6개 팔고요 9개 팔고 스카이 드롭 그리고 이건 되게 비싸게 생겼는데 뭐 이것도 이건 뭐야 이거 뭔데 터키서? 1골드야 1골드 150개 1 Vie 잔 JON 그 zym 닥 ата 그 아 못 흠흠 가자 다는 다는 하나 동결 하 eder 스음 아 사원쪽 이번 사원쪽을 싹 정리해보자 아 음... 내가 무슨 크래릭을 해야 되나? 도톡크래릭은 아무데서나 받을 수 있나? 아 잠깐만 여긴 어디야? 무슨 진전이냐? 헬륨인가? 어? 아무도 없어 일단 뒤져야죠 아이템을 쓸 수 있으니까 돈이 급해요 거짓들이야 거짓들 어... 도둑적이기도 하고 이게 또 스카이 룸같이 뭘 훔치지 않나요? 훔치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덮어가지고 경비용이 막 쫓아오기 때문에 책이 되게 많네 어? 힐링 포장? 음... 네 명 있는 애가 얘밖에 없구나 어...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어... 뭐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여기가 아니었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클래릭이면 어... 그니까 뭐... 그... 특화 클래릭이라고 해서 이제 신앙을 따로따로 나누죠 음... 그냥 클래릭 그 계열로 되어 있으면 이게 어디 갔나 여긴가 봐 이 라샌더 인가 봐 어... 여, 여기가 있네 무... 금고같이 생겨 가지고 뭔가 좋은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오오 아니 소환지팡이가 여기? 아 이건 뭐야? 라센도 조각상 어 라센도 조각상이라 잠시만 클라우드킬 없나? 이거 어 민스크는 매직미사일 지팡이도 못써 빨리 와봐 엘민스턴벌 아 이것도 못쓰네 아 이게 지능때문에 못쓰는건가? 다 매직미사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지능때문에 못사용하는거 같은데 한번 장착만 해볼까 일단 지팡이는 내가 갖고있죠 음 쓸데없는건 다 어 이것도 이거 안돼? 에이씨 어 됐어요 그대의 상처없고 병든 자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지혜를 나눠줘야 합니다 모닝로드의 영광된 빛으로 그대를 인도해주세요 저는 단지 미천한 남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대가 다른자보다 높은 위주에 서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나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경험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을 요청 받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죠 그대는 차근차근히 음을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라센더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우리는 그대의 행동을 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비로한테 나는 돌아올 것입니다 음 당신이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분인가요? 난 어쩌게 될지 모르겠고 난 보통 조단의 인도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난 난 늘 라센더 인자함에 대해 친근함을 느꼈지만 오늘은 어쩌야될지 모르겠군요 제발 아직 은 나무만 하지 마세요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내와는 언제나 가까운 사이였지만 최근에는 내 사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었지요 어려운 시기였고 나 역시 아내가 불황하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하지만 난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알기로 했습니다 나는 바오같은 남편이 된 셈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인도하는 빛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제발 교황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답은 간단하다 어 아 네 다 죽이라고 아니 타로스도 아니고 라센더는 자외신이에요 자외신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자외롭게 풀게끔 해야죠 그녀를 용서해주고 만약 때가 갔다 갔다면 그녀를 놓아주시오 그것이 최선이 음 으음 어? 어어 함장이 있었어 근데 마법저항으로 씹었네요 모든 마법은 먼저 마법저항을 통과해야지 내성불리만 하거든요 그니까 모든 마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이제 마법중의 내성불리만 마법저항을 무시하는 마법도 있긴 한데 안녕하십니까 나는 랏산드의 새벽의 빛 속에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 얘가 새벽의 여신가 아 뭐 신인가 그런가 보다 자해가 아니라 나는 그대의 선행에 대해서 들었고 그대가 모닝로드의 영광을 더욱 빛낼 수 있는 임무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소 요청이 무엇이죠? 난 당신의 믿음을 가진 자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게시받은 임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힘들지만 랏산드에게 많은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나는 신전의 예술품을 수집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랏산드의 집은 모든 구석구석 하나가 빠짐없이 새벽에 아름다움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자랑하는 거냐? 아스카틀라에 있는 2시대 최고의 조각가가 와있습니다. 적어도 넷스켈 프리즘이 죽은 뒤로놈을... 아... 여기서 원과 투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말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원에서 넷스켈의 프리즘이라는 조각가가 있죠. 그 조각가는 에메랄드를 훔쳐서 바위에다가 어떤 조각품을 가속의 물약을 먹어 제끼면서 이렇게 열심히 자지도 않고 일주일간 자지도 않고 그 조각품을 마치고서 죽어요. 그 프리즘이니까 조각이 미쳐가지고. 그의 죽음은 정말 크나큰 소실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작업해줄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됩니다. 불행하기도 그는 대단히 비싼 계약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수 1,2시움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다 못한 예수과였다면 사치스러운 요구라고 모두가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음... 예수과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뭐... 1,2시움을 하는게 굉장히 고급품의 뭐... 광석인가 보네요. 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뭔데요? 나는 당신이 살레스 경에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충분한 양의 1,2시움이 없습니다. 다른 신전들은 그럼 너희는 이탄소리냐?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1,2시움이 있다고 하면 되잖아. 그대는 1,2시움을 구해서 살레스... 내가 구하라고? 아니 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범인의 계약금을 받고 일하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이 일을 그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어쩌면 그도 그 금속의 희귀성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야 금속을 구하는 것도 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고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그 협조를 얻어내도록 협상하십시오. 치사한 방법을 쓰시는 마십시오. 그는 가격에 상관없이 대단한 가치를 지닌 차이입니다. 그는 천재적인 조각관가 보네요. 그래서 근데 프리즘이 더 천재적이었나 봐요. 프리즘을 먼저 언급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소비하면 보상해줄 거야? 신전의 금고에 가능한 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만약 그대가 금액 전부를 보상하지 못한다면 그대가 매우 자비로운 현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하겠 인정하... 아니 이런 날도둑농 같은 놈들이 있나? 흫 안 그래도 돈에 허덕이고 있느냐 지금 그에게 가보십시오. 살레스경은 지스티브 저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구역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돈을 최대한 적게 써야겠는데? 보상을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금액적인 보상은? 돈을 최대한 안 쓰고 험악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지 내 돈 쓰면 보상을 해줘야지 그냥 헝급한 걸로 생각한대 나쁜 놈들 맞나? 끊겨져서 그런게 모든 건 대가가 따르는 법인데 그럴 순 없죠 남동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스티브 저택 지스티브 델린 지스티브 이게 어떻게 남동쪽이야? 남쪽이지 얘네들은 방향이 이상한가? 여기가 남 남북인가? 남북 동서 이렇게 돼있는건가? 그럼 이게 남동쪽이 맞는데? 얘네들은 뭐야 돈 애매군인 저장 한번 하구요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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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버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손을 들고 있도록 해 저희들이 가뜩 일다는걸 활성화 할 수 있나?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나에게는 어떤 선택 너에 너에게는 아니야? 나에게 나에게는 야? 니가 선택이 없어 나에게는 어떤 선택도 주어지지 않아 장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당신으로 보았지? 그들이 하고 있는 장비를 뭐라고? 그들일거야 간단하지 경비병 당신을 내 감세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어슬렁거리게 놔두지는 않겠어 그들이 위협해될 수 없다고 그가 막 확인을 했습니다 확신하건대 이들은 우리가 찾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을 고소하려 한다면 공황이 일어날거다 내 최근에 의심가거나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나? 음 난 도대체 뭘 사고인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달려가지고 야 너 거기 그 가만히 안 있으면 너 때릴거야 이러는데 뭐 어떻게? 깡패도 아니고 어 뭘 자꾸 이제 감도 안잡히는군 아 아 하 근데 내 장비가 어떻다고 나를 의심하지? 일단 뭐 내가 도둑이긴 한데 밤에는 거질 거리를 조심하도록 하겠시면요 대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그 시간에 어쨌든 자고 있겠지 저녁에 이렇게 여길 찾아왔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인가 보네요 저녁에 찐순님 어서 오세요 일단 뭐 지스티브 저택으로 빨리 가죠 고고 달려가 잠깐만 여..여기도 여기로 갈 수 있나? 아 그냥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그냥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나? 아 예 그러네 그러네 방어적인 어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건가 이게 성곽이니까 외부죠 지금 여기가 외부고 여기 성곽이니까 여기서 통탕통탕 쿠당통탕 여기가 뚫렸을 때 어 이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쪽은 없어 이쪽도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성문이 있으면 이게 그 역할인가 자 지스티브 저택으로 가도록 하자 시 tout 은 모든 각도 이 0 jakim 아니 야 얘는 야 이것저것 정말 민스크는 아이템 바로 아이템이 그냥 뭐 이것저것 쓸게 많구만 저 잠깐만 하구요 나 저원 왔을 때 여기다 뒤지지 않을까 뭐야 이거 당신의 황홀한 정도에 관해 말해주지 않겠나 샤먼 왜 자네는 겨우 사리를 수확하고 어머니의 돼지의 풍요로움을 증언하고 다니는건가 이게 어 서드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 린님 어서오세요 아나의 씨야 그 안에 담겨있는 세계를 밝혀내거나 나뭇잎 하나에서 계절의 연대기를 일관하는 것이 제 소명이었습니다 자연히 저를 불러주시니 자연히 저를 불러주시니 저는 그의 응의 지침 어 뭐야 그샷 썬드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썬드는 드로이드 썬드는 선비야 선비 뭔가 이제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비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야 되나? 어 여기있네요 잠깐만 다른 땀 뒤져봐야지 뒤적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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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도 어 다트도 지금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음 아 이건 패럴라이트지 자 이렇게 쓰고 야 바이팅이 정말 많긴 하다 독화선 아 독볼트 자 저장한번 하구요 어 부랑아? 중요한 손님을 맡고 있을 때 부랑을 레즘에 들어오더니 꺼져버려 이 무례한 작은 벤더스내치들아 깔개한 나름도 만졌다간 정비봉을 부르겠다 어? 얘가 아닌가? 얜가? 아 여기 여기 뭔가 있다고 했는데 사일레스가 여기 있다는 소물들 들었소만? 사일레스경은 잠시 손님으로 계십니다 분명히 당신은 사원이나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겠군요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야 생기네 말을 걸어야지 생기네요 이건 뭐야 내 명성을 방해하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내 창의적인 뮤즈는 조심스럽게 깨어나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별로 거기 좋지 않소 음 사과했지만 저는 당신의 재능을 신성한 일에 써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온 겁니다 오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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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빌어먹을 사원들에서 당신을 보낸거군 안그런가? 아마 다른 자들이 실소 라는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 온거요? 그런거요? 나를 보낸건 라센덕입니다 모닝로드군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수는 다른 자들의 것들과 비슷하겠지 금과 유일한 분을 성기는 진정된 진정된 만족 뭐 그런거 아닌가? 뭐 그런거 아닌가? 어... 강력한 신은 이제 잘 설득해야 되는데 금 그냥 금과 때문 금 때문에 라고는 하지만 금으로 설득하면 안돼요 왜냐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나갈거 아니야? 그 분명히 시전에서는 내 헌금으로 생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니까 돈을 최대한 안쓰고야돼 그럼 명성이라고 해야겠죠? 아 그 아니야 지득 신앙세력이라고 모든 기족의 호의를 받고 있어 내가 사원의 후원을 받을 이유가 뭐여? 그럼 기관은 개인을 너무 구속하고 있어 아야 도 뭐야 동의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 작품 및 재료요 순수한 일리시요 다른 것은 내 기술에 대한 모욕일 뿐 그게 내가 필요한 전부요 금은 필요없고 금만 필요없으면 되는데 어 대안은 없습니까? 원석상인 되네 이 여자의 이름이 젤리아라고 기억하고 있어 그녀에게 말해보시오 그녀는 희귀한 것도 종종 다르니까 산책로로 가보시오 산 락퀸 산책에 젤리아 200파운드에 일리시요 200파운드는 누가 들만한 아 나 힘이 굉장히 세구나 200파운드에 일리시요 도대체 일리시요 뭐길래 자 다들 이동 이동 내림보드 내림보드 이동 일리시요 그 뭐 뭐 무기를 만드는 광물은 아닌 것 같구요 내가 뭐 그런거 아닌가 대리석 같은 광물이 아니라 돌인데 일리시요 도대체 을 뭘로 치면은 이해가 되리나 조각하는 광물 조각으로 반드는 광물은 동밖에 못 본거 같은데 청동 금속도 뭐가 있으려나 고속게임 맨날 어서오세요 와크윈 산책로로 젤리아를 찾아서 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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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광물상인 있군요 광물상인이 있네요 광물상인한테 그 일리시요 이라는걸 좀 이게 어디갔냐 없는데 이게 밤이라서 없는건가 아 밤이라서 없는걸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일단 밤이된김에 여기가서 그 포션이 19개 두개만 쓰면 되니까 스크롤을 다 붙여야지 얘는 암상인이라 암거래상 그니까 밤에만 나타난 암거래상인이라 훔치기가 될거야 치 아니 없네 이미 다 훔쳤나 잠깐만 그러면 뭐 이거 블렛을 좀 한 두개만 세개만 사고 잠깐만 너 일리아야 이거 필요없잖아 탄환이 필요없잖아 이거 탄환 필요없는 아이고 어 멀리 떨어졌어가지고 안되는구나 다트도 좀 있어야 될거같은데 여기에도 예 상인이 여기가 총 어 한명 두명 상인 되게 많아요 와우케인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이많이 많아요 어 뭐 이정도면 됐나 일단 암상인도 있구요 어 여기 보면 상인 하나 있는데 이건 트릴로지에서 어 원하고 원에 있는 상인하고 연동이 되는 그 스톡을 쓰거든요 그래서 음 그 빚이 원에서 투로 올 때 아이템을 다 뺏기잖아요 뺏길 때 그 저 상인을 이용하면 안 뺏길 수가 있어요 자 자 일단 광물상인 옆으로 가서 하루빵 펴주세요 흠 다룡이님 말씀하세요 다룡이 하니까 그 예전에 내가 온라인 게임 했던 것 중에서 그 다크로드라는 뭐 이게 보스 목 목 이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있었는데 제가 다룡이라고 불렀었는데 다룡이 하지만 저 다룡이는 왠지 강아지인 것 같은데 강아지 키우시나 본데 빨리 빨리 봐봐 하루밤 자구요 여기서 아침이되게 오케이 광물상인 딱 나왔죠 아까 저녁이라서 애들이 안 나왔던거야 저장하만 저장하만 하구요 광물 덩어리를 사겠다고요? 석공들을 위해서는 좋은 가격으로 팔고 있어 그리고 장인들은 아치부터 옷걸이까지 모든 것을 만들어 줄 수 있죠 나는 일리시움 200파운드를 사려고 하고 200파운드? 미쳤군 헛소리는 정신이 나갔어 어? 음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 음 가격이 얼마나 되겠어? 아니요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내 공급자로 가서 돈을 더 내고 물건을 더 구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용품을 이용할 수도 있죠 공급자는 어딨소? 사례본변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그를 당신에게 알려준다면 보상이 필요하오 공급책이 어디있고 누구인지 알려준다면 나는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테니까 이쪽에서도 값어치 있는 것이 필요하죠 돈을 달라는 건가? 안되는데 이봐요 당신은 모닝로드의 가오를 믿고 싶지 않소? 난 돈을 최대한 내 돈을 아껴든단 말이야 미안하오 그러나 나는 왕오킨을 맺고 상인들의 친구가 가르치는 길을 따르거든 그녀는 요즘 조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지혜가 나에게 거래를 안 좋은 것이라고 충고해주는 걸 느낄 수가 있구려 아 1000골드 잠깐만 1000골드 내고 소매치기를 해보자 얘를 소매치기를 해 그 이름은 웅거 어 헐다크요 마을에 있는 동안 카퍼크로렌새 못무르지 그를 화나게 만들지 말아요 알겠소? 그는 여기 오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는 거니까 그는 듀엘르가 일족이요 듀엘르가는 사악한 두어프 두어프 일족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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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뭐야! 구호골드밖에 없잖아! 아 내 천골드 아 내 천골드 아 내 천골드 공김에 어 그 리발드 여기 무언가 상점 부인이 어 숨겨진 아이템을 숨겨진 아이템을 숨겨진 아이템을 숨겨진 아이템 숨겨진 아이템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갖고 있는데 소매치기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쓸 애가 음 저장 한번 하구요 아 잠시만 잠시만 이게 아니라 저장 한번 다시 하고 소매치기를 해야 되는데 말 걸고 뒤에서 소매치기 하기 말 걸고 뒤에서 소매치기 하기 자 리저네에 오블리 제네레이션 링 음 음 저걸 쓸만한 애는 피통이 큰 애가 좋죠 민스크 밖에 없지 뭐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잠깐만 이거 화염대비실수가 아니네요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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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오케 저 도끼는 왜 갖고 있냐면 트롤 같은거 죽일때 어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좀 음 낭비긴 하네 하니 버릴거야 자 그 왁진 아 그 뭐야 콕시 키파크로렌스로 가보죠 어여와라 아 빨리 6레벨을 와 6레벨을 정말 꽉 채웠구나 더 이게 이게 끝인거야 아 빨리 6레벨을 6레벨은 다 배운거 같은데 9레벨은 하나도 없네 9레벨은 하나도 없네 음 슬런가 아 키파크 카퍼코로네 누 코로네 이제 가보도록 하니 이게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무슨 두헤더가 드러프라겠는데 드러프한테 말 걸으면 되겠죠 이게 뭐야 있는 드러프는 몇명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두세 명밖에 없었던거 같아요 아 얘가다 얘가다 자 운거 힐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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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대야 너도 훔칠수있네 어 훔칠수있네 어 얘꺼좀 훔치자 잠깐만 자잠만하구요 음 다시 모자님 어서 오세요 아 이게 이게 털어야지 어 많이 좋은일들이 생기고 이게 이게 그래요 어 자 어 뭐야 뭐야 흐흐흐흐흐흐 아니 야 난 소매치기가 몇인데 야 이거하면은 나 200인데 소매치기 소매치기 200까지 올라갔는데 들켰어 소매치기 200까지 올라갔는데 들켰어 근데 지금 잘못하고있냐 음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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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한번 얘 주인공으로 말을 걸고 얘는 뒤에서 오 아 얘가 말을 걸어서 그렇구만 어 다 훔쳐요 내가 말을 안 걸면 됐어 아이고 음 칸이 너무 모자라 이건 이거는 이건 팔고요 암거리 시장에 팔죠 어 이거는 야 저건 그 하기 어렵다 일단 어 칸을 확보하고 한번에 좀 많이 흉칠 수 있게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겠지? 다시 저장 한번 하구요 흉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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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까워서라도 먹어야죠 뭐 이미 두 개 먹었는데 쟤가 도둑능력이 굉장히 도둑능력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야 이걸 세 개나 이걸 세 개나 먹어야돼 이건 되겠죠 240인데 소매치기 능력이 240까지 올라갔는데 어 몇 발까지 훔칠 수 있는 거야 어 끝났네 다 훔치고요 어 훔치기 안 되는데 어 다 찼잖아 아 이야 많아 겁나게 많아 후 후 후 다음쳐 다음쳐 뽕 뽑아드릴거 아냐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어딨다고 다음쳐 훔쳐놓으면 언 언젠가 쓸대가 있을 거야 근데 사실 파티플레이라면 그 뭐야 아 이거밖에 못 훔쳐 파티플레이라면 어 스크롤이 많이 쓰진 않아요 확실히 근데 솔브를 하게 되면 정말 스크롤이 중요해지거든요 특히나 어 얘도 이거 팔아먹고 산다고요 어쩔어 없어 아 벌써 또 찼네요 아이고 낫슨 그녀의 길어 야 여기 뭐 이것저것 아 여기 맞네 나중에 어 제가 그 한 번에 넘어갈 때 그 레벨을 한 번에 좀 올리려고 미리미리 이제 스크롤을 좀 빼두는 거야 내가 그 멀티클래스라 정말 힘들거든요 레벨 올리지 않아 이거를 어 스크롤을 배울 때 레벨이 올라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어 스크롤을 미리미리 많이 모아두지 않... 아이고 구입이 아닌데? 아이고 구입을 했어 훔쳐야 되는데 도넛 가게 이건 뭐야? 어 이거 야 훔쳐 야 이거 훔쳐서 니가 써라 좋아 또 좋은거 있나? 그럼 또 없지 니한테 그... 그 저 저 마범복이 사다가 쟤한테 팔을까? 장무라비한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죠 야... 더이상 훔칠 공간이 없다 공간이 공간이 없네 공간이 없네 하도 훔쳐 돼서 아 이거 어때? 아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어찌하지? 어... 이게 참 많아요 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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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이거 아유... 가죽을 지지 못하는 애들이? 아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아 이 세 개까지 먹어가지고 아깝다 아까워요 야... 정말 근데 큰일나긴 큰일났네 세 개 쟤 게... 어우... 칸이 꽉 차가지고... 아이고...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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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중에 봐 야 여보세요 뭘 그리 쳐다보는거야 종족이 드워프면 법에 위배한 덱이라도 하나? 시선을 돌려서 안전한 곳이나 쳐다보라고 아 하지만 당신은 평범한 드워프가 아니지 절대 아니더군 듀엘을 가잖아? 내 말을 들었어 내 듀엘을 가 내가 아는 말 잘 들어오더라고 난 일리시움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내겐 일리시움이 없다 내 공급원이 현재 조달 불가능하니까 내가 구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화를 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 얘도 없다는 소리인데 혹시 얘 훔치기로 한번 봐보죠 있는데 없는 척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음... 다른 방법이 있나? 도난당에 따라 그럼 그게 딱 200파운드일 것 같아요 싸우는데 화살을 뭉탱이로 던져? 화살을 뭉탱이로 던져도 남을 것 같다 화살을 꽁꽁 묶어가지고 한 5,6개씩 막 뭉탱이로 던져가지고 그 녀석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나도 그 녀석을 고여한 후에 알게 되었지 아마도 그래서 그 녀석이 나를 등쳐먹고 도망간 것 같아 걱정하 그냥 방향이라 알죠 난 싸움을 잘하거든 뭐 그... 어 그래 뭐 원한다면 그... 뭐 그 놈 쫓아가도 돼 어... 뭔데 내가 들기로는 그렇게 이제 다리에 있던데 다리 구역에 있다고 들었거든? 그니까 내 돈으로 구입한 버려진 집에서 자 내가 지도에 표시해 주겠어 버려진 집에 있대요 내부 내부 내부라는 어... 드러프인 것 같은데? 드러프가 맞나는 모르겠는데 드러프인 것 같애 왜냐면 뭐 언덕... 드러프라고 했잖아요? 다리지역이 버려진 집에 가면 여기 버려진 집 있죠? 고우 예예 낙제 아 흑 물론 가진 물품 좀 봅시다 어 보석 좀 봤네 히어로션 야 뭐야 이거 굿베리를 팔어 아니 굿베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것도 이십몇골드에 대한 파는데 굿베리 야 다와봐 얀젠슨아 우리 애한테 작업중 하자 한번 아 근데 이거 너무 그건데 얘도 지금 꽉 찼지 인벤토리창이 포션만 뭐 두개있던거 작업하고 가자 아깝잖아 저거 지금 먹은거 두개 있었나 이거나 한 두개 됐죠 이것도 하나 니가 이거나 으이 아잇 참 놓을대가 없네 우 어 아 일단 니가 갖고 있어봐 아냐 못 갖고 있어 가게 이것도 넣었구요 꽉 찼잖아 아 몰라보라고 가봐라 꼭꼭꼭 야 에어린 정말 하루종일 걸어오는구나 야 색깔이 에어린은 예 정말 잘 맞는거 같애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거는 어려워리구요 됐지? 잠시만 자잠깐만하고 어? 아니 이분은 잠깐만잠깐만 훔칠수가 있거든요 많이 자아 포션통 포션통 자 다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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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거 훔치는거야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아 아 아 진짜 잘먹었다 잘먹었다 아 이거 뽕을 뽑는구나 아주 그냥 뽑은거 아 먹은거 오 오 마사시프 포션도 두개 이러면 뭐 두병 아 세병 먹었으니까 그냥 뭐 이거 오일 스피드 오일 스피드 오일 오프 스피드가 굉장히 많은데 다 훔쳐 다 훔쳐 다 훔쳐 다 넣어놓구요 자 오늘 아침은 어 힐링포션 점심은 음 뭐 스피드 오일 포션으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저녁엔 희물물약으로 푸짐하게 먹어봅시다 우리 그렇지 어 다 훔쳐 다 훔쳐 아 아따 포션 많다 파이어레지스턴스 저 포선도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면 이 발더스게이트상에서 이 화염 공격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이제 어 화염더항 적의 포선이 중척이 되거든요 내가 알기로 음 제대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안고쳐졌다면 그니까 저 포선 두 병을 먹으면 어 화염내성이 100%가 되는거야 야 되게 많네 좋아 본격 훔치기 방송 어 어 어 잠깐만 아 아 이렇게 하면 안되나 아 아 이게 이렇게 내가 할 방법 어어 구입이 아니잖아 아 바보탱아 훔치기를 해야지 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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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훔치기 저것도 훔치기 요것도 훔치기 다 훔치기 그ür 이거 4 상상 이거 포셔너브리링은 아까 보니까 겁나게 많던데 이거 30개인가 있지 않냐 아 아 별 안됐구나 야 완전 완전 탈탈탈었다 이분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뭐 살 방도가 있을거에요 굉장히 이제 미안한 얘기긴 한데 아 이게 잘 쓸게 내가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튼 일에 쓰지 않고 세상을 구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이게 세상이 망하면 당신도 이게 포장장사를 못해요 세상이 망하면 그 아이고 또 사고 있네 이거 몇개는 사줬잖아 탈탈탈탈탈었어 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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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었어 아주 그냥 내가 이제 좋은 일에 쓰겠어 고마워요 어 좋은 일에 쓸게요 어 어 자자자 자 와 많이 멎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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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가장 기본적인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겁니까? 너 말투어프죠? 여기있는 니가 뭐지? 나는 당신같은 사람을 오라고 부르지 않았어 내가 당신을 알고 있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 이름이 내구요? 왜 친구인지 누가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줬지? 누가? 누가 널 여기로 보냈지? 음 동호봉 은하님 어서오세요 운거 헐다크에서 당신의 훔친 것을 대두를 받기 위해 여기 왔소 운거? 그래 너는 도덕관님이 불분명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 도덕관님 혐의 나쁜 자를 살해갔다는 건가? 지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라고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아이들? 와서 공격해 그리고 너의 죽음을 다른 바보들이 풀기 위한 수습기기로 남겨두라고 이후로 분흥규역재 밸더스케이트 어린이사래자 내부 죽어난 드버프 죽어 으아ㅏㅏ아ㅏ아ㅏ- 어린이사래자 아동 연세살인원인구나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어디서 너 씨 매직미사일 20년 발을 받아봐라 매직미사일 20년 발을 받고 니가 살아나보잖아 매직미사일 20년 발 아 21년 발 야 너 너도 매직미사일 봉으로 한대 쳐 이렇게 자 너도 매직미사일 뭐 없네 어 어 너 그냥 활이나 땡겨 매직미사일 21발이 우다다다다닥 나갈거에요 잘 보세요 잘 안보면 어 순식간에 지나갈수 있기때문에 21년 발을 맞고도 저놈이 사나볼까 21년 발의 최대 데미지는 자 곱하기 5를 해봐요 매직미사일 한발이 한발당 2에서 5의 데미지를 주거든요 아 3에서 5였나 그러면 대미지가 몇이냐 계산이 안되냐 5 4 5 4 20 어 100 데미지구나 최대 100의 데미지인가 80의 데미지 80의 데미지 20여 21년 발의 아주 그냥 쪽박이 났네 끝 흠 야 야 이거 데미지가 근데 2짜리 20밖에 안들어갔냐 5 들어간게 별로 없네 5는 감멍에 콩나서 들어갔네 그 와중에 민스크가 16의 데미지를 줘서 한방에 죽였군요 역시 민스크야 정의에 사두자 어 야야야야야 애들은 야 왜 피곤해 얘네들을 살려줬다고 어 일리심광스러워 좋아 자 이렇게 이게 넣어놓고 이건 무슨 워터스타 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아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 왠지 아니 이거 왠지 뭐 뭐 그 좀 웃긴 식으로 뭐 제작자 얼굴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와서 했나 뭐 아니면 뭐 싫어하는 사람 제작자가 싫어하는 사람을 얼굴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놨나 뭐 그런 비화가 있을 것 같은데 숨겨진 일화가 이 이 머리에 아니 왜냐면 머리 보면은 아니 자세히 보세요 머리를 보면은 어 그 뭐라고 해야되지? 안경 안경 껴 있는 거 보면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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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아니라 그 맞죠? 제작자 머리죠? 그런 것 같아 두어 풍어리가 아니야 자 이거 200파운드요 무게가 200이죠? 무게가 200이 올라가죠? 내부의 내부의 네스터 이것은 내부가 사용한 사악한 무기로 오래된 피와 상대를 빠르고 확실하게 말살할 수 있는 독이 잔뜩 발라져 있다 어 독 독 대건가 봐요 생긴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 진정 악한 악한 만이 이 검을 제대로 된 독을 붙여서 사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내부의 커터는 평범한 마법 단거에 불과하다 단검에 악이 아닌가 측은 여기 악 악인 얘밖에 없는데 근데 얘는 대거를 안 써요 뭐 팔아야죠 당연히 하지만 팔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기다 놓고 팔아야지 나중에 팔아요 어 이거 어디다 쓰는거지 근데 그 드버프한테 갖다주면 되나 일단 여기 좀 뒤져보죠 어 이 진주가 죽은 애들마다 하나씩 다 준거 같네 혹시 함정 있을지 모르니까 함정 잠깐 볼까 아 함정 있네 어 어 자자자 어 452골드 그리고 야 포션을 굉장히 많이 왔네요 하루빵 쉬어야 될 것 같애 다 지금 피곤해졌어요 피곤하면은 어 캐릭터가 피곤하면 어 이제 부 그 페널티를 받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페널티 양이 커져요 맨 처음엔 뭐 1정도의 페널티만 받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2페널티 3페널티 계속 페널티를 받죠 가서 좀 아 잠깐만 키퍼 크로넥 가서 자자 키퍼 크로넥 가서 자고 어차피 그 드워프한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머리 걔한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가자 야 저런 어린이 면세살인법이라니 때려죽어도 할마리 없는 놈이야 때려죽어도 버나드야 어딨어 어 버나드 어디갔어 아 버나드 어디로 숨었어 아 뒤에 있잖아 아 왜이렇게 잘 아니 다른 상인들은 아니 다른 상인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버나드는 빨빨그릇에서 잘 돌아다녀가지고 올 때마다 이리 찾아야돼 빨빨그릇에서 아주 잘 돌아다녀 애가 왕족 여기도 없고 참 아하 알겠소 별것 아닌걸로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네더스크롤을 조금 해석했소 두꺼? 금세 손에 넣을 수 있는 고대 모범에 아직 해독할 것을 더에 따라 좋네 너 뭘 보고 있는거지? 나는 내가 한 말을 지켜 내 하찮은 모험은 모험이건 뭐든 간에 되돌아가라고 5만의 경험치를 혼자 얻었어요 5만의 경험치를 혼자 얻었는데 레벨업을 못했어요 굉장히 정말 후반에 어 합류해가지고 레벨이 개떡이야 이게 그 네더스크롤을 하면은 첫번째 해독하면 내 기억하기로 내성골림이 일시 전체가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감정 포인트가 20% 20% 20% 상승하고 감정 그.. 성이 그리고 또 뭐가 하나 더 상승했는데 뭔지 까먹었네 저항력이 뭔가 야 말이 없네요 자 정보구역으로 가서 어 현상금 의 머리 를 제출하도록 하죠 그 전에 어 이거 이거 좀 팔구요 보드에 가서 여기 보드에는 장모를 받아주는 새도우시프 길드가 있죠 장모를 받아줘요 얘네들은 그니까 훔친 물건이라도 얘네한테 팔면돼 훔쳐서 꺼꺼 이제 훔친 물건이죠 돈이 아 아직도 2만 얼마밖에 안되네 좀 더 모아야되는데 아이 뭐야 이거 다 모여야되잖아 혼자 가야되잖아 아이 이게 혼자 왔다갔다도 되는데 지역이동으로 중요한 장소는 이렇게 지역이동으로 밖에 이동을 못하게 되잖아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예 여기 흠 블랙마켓시프 자 가진 것을 좀 보여주시오 자 내가 내가 내거 팔거 이거 작물이거든요 내가 훔친건데 이렇게 잘 사줘요 이거 300골드밖에 안 돼? 이게 예스 아뇨 있어요 그거 있어요 어? 있을텐데 버렸나? 판거 판거 같다? 아뇨 아뇨 있어 있어 분명히 어 어 예 여깄죠? 시간이 갈수록 미치겠어 잠깐만 어 이게 뭐냐면 어 원에서 갖고 온 아이템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네 네 두명은 스피드부츠가 없어야지 원에서 두개 얻고 투에서 지금 두개 얻었어요 어 일단 정보구역에 가서 그 머리에 대한 현상금 받도록 하죠 여기도 혼자 못들어가지 그럴거 같았어 어 웬 바스님 얻어오세요 자 어어 어딨냐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 내부의 머리를 갖고 왔소 그 애는 죽었고 더이상 누구도 괴롭혀 없을거요 어 돈 얼마야? 어 명성이 올라가는구나 어 명성이 올라가는구나 오 명성 올라갔어 근데 명성을 한 17 16 에서 17 정도만 유지하면 돼 그 이상 하면은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애들 한 한 18 까지 안가면 돼요 아 10 6 17 그 사이냐 사원 아니 사원이 아닌데 정보구역이잖아 아 여기잖아 아니 바보같이 여기 맞는데 여기에 머물고 있죠 조각거로 아 우리 모두 히어로 유앤무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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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뭐라고? 이 자식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리시움 구하기 어려운 광석을 라고 말했구만 모닝노드를 따르는 자들 대표 감사드립니다 자 자 흠 크리스로 완료했어요 아 아직 완료한건 아니지 가서 완료 보고를 해야죠 흠 음 가속이 금방 끝나가지고 그리고 가속이 정말 걸기가 좀 애매한게 가속을 걸면은 애들이 피로해져 피로하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 피로해져 피로 피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면서 가속을 첫번째 가속은 어느정도 버티는 것 같은데 두번째 가속까지 가면 피로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피로도가 있는데 그 어느정도 수치를 깎아버리는 것 같아요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들어가서 완료보고를 하죠 저장만 하구요 기쁨중에 기쁨며 오늘 아침은 정말 밝습니다 자 그대는 해냈고 벌써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자신과 신자 전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상금입니다 돈을 얻었다 1000골드 1000골드는 내가 정보류로 어 한건데 그 1000골드 그대로 받은거네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네 그리고 그대는 라슨드의 축복을 받은 신자에게 무능로드를 따르는 그대와 같은 젊은 친구를 보기야 힘든 선물 내리도록 하죠 선택하십시오 아머 오브 패스 스텝 오브 스피어 링 오브 홀리니스 ITE 음 암호는 별로 필요없는것 같은데 암호는 element 없네 암호 evaluations 링 줘봐 링 줘봐 링 링 링 어딨던 1레벨에서 4레벨까지 레벨량 외울 수 있는 주문 개수가 한 개씩 늘어난다. 음 야 이거 각스 음 음 이걸라고 어떡하지? 당신에게 위험한 일 하나 요청해야겠습니다. 자유롭게 거절해도 좋습니다만 라슨데의 영광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 두말 안하셔도 돼요. 무슨 일이요? 좋습니다. 모닝로드께서는 그때 지배하는 마법 유물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상품에서 고대 유물까지 여러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물품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둑들 당했고 일 때문에 신도들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수장하기 위해 신속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이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탈로스의 추종자들이 어 도적에게 이 일을 의뢰해 그들은 어떠한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닝로드께서 아침에 아침에 와 새벽에 미명이 길을 밝혔습니다. 밤에 슬럼 지역에 슬럼 지역? 슬럼 아니야? 탈로스의 추종자들의 정황을 예상합니다. 아 마구 프리스트하고 싸운다는 소리로 트래빈이라는 자에게서 우리들의 소요구를 대찾아 오십시오. 상금이 걸려있어 그래 돈 돈 나 지금 돈이 그 때 아아아아 이 신전이 비어먹을 아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야 아까도 지금 열심히 왔다갔다 그랬더니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천골드 썼는데 천골드 줬어요 이것도 이번에도 그래 상급이라뇨? 이건 당신의 의무입니다 당신은 라센더의 성지자입니다 아니 뭐 내가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자리를 하나 얻긴 했죠 에이 어휴 강우신추겠죠 뭐 재선을 다해 돕겠소 당신의 상급은 적절할 것입니다 밤에 슬럼지역 슬 슬럼이라뇨? 슬럼인데? 슬럼지역으로 가십시오 만일 피를 끓이지 않고 이길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문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소식에 약간 지오를만들 너 뭐냐 덧마스터크 이거뭐하는지? 너 뭐하는거지? 어우 예 어 파는 애구나 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팔아? 훔치기 되나? 아 훔치기는 안되네 안타깝다 언데드에서 뭐 두장 마법에서 부분 없지 오 스트라이킹 그라운딩 전기내연 내성 50% 별필요없죠 고 광고가 안된다는게 무슨 뜻이예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음 슬럼 지역에서 아까 뭐라고 했지? 까먹었는데 음 잠시만요 그리고 쪽은 모자메이예요 동작이